자 바로 시작할게요. 제일 첫 번째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 말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박스로 두 개 만들어놨죠. 그래서 박스에 있는 말을 내가 만들 수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먼저 만드셔야 될 것은 기억이 안 난다 이 부분이에요. 영어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라는 말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려면 I don't remember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한국어는 주어를 많이 생략하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나 기억이 안 나 라고 할 때 나라는 말을 빼고 그냥 기억이 안 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는 I don't remember 라고 하시면 되고요. 뭘 먹었는지 라는 말을 내가 아는지 모른지 모르시면 단어처럼 배우시면 돼요. 무엇을 what 내가 I 먹었다 ate 그래서 박스에 있는 말이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기억이 안 난다는 I don't remember구나. 뭘 먹었는지 라고 말을 하려면 what I ate구나. 무엇을 내가 먹었는지 라고 영어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박스에 있는 말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어떤 말을 내가 할 수 있고 어떤 말을 내가 못하는지를 좀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다음 문장 볼게요. 자 새 자동차를 원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동차 새로 사고 싶냐라는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말도 원해라는 말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원하니? 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못하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Do you want? 라고 하시면 됩니다. Do you want? 원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냥 문법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하니? 라고 물어볼 때는 Do you want? 단어 외우듯이 그냥 이렇게 딱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새 자동차를 새 자동차라는 말은 a new car 이렇게 되죠. 원래는 자동차한테는 a car인데 어와 카 사이에 형용사 옵니다. a new car So do you want? 그리고 a new car 그렇죠. do you want? 원하니? a new car 새 자동차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하냐는 말 Do you want? 이렇게 한다. 그래서 박스에 있는 말을 마치 단어라고 생각하고 박스에 있는 말을 외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는 거 아니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또 볼게요. 시간 있어? 자 뭔가 있냐? 라고 물어볼 때 가지고 있냐?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있어? 시간 있어? 뭐 이렇게 가지고 있냐? 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냐? 라고 묻는 말은 Do you have? 입니다. 이것도 그냥 외우시면 돼요. 네 가지고 있어? Do you have? 뭐를? 시간을 시간은 time이죠. Do you have time? Do you have time? 시간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Do you have time?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시간 좀 있어요? 좀에 해당하는 말은 some이에요. Do you have some time? 이렇게 하면 시간 좀 있어요? 좀이라는 말 좀 시간 좀 할 때 좀이라는 말은 some을 넣으시면 되고요. 시간 있어? 라고 할 때는 Do you have time?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 핵심은 말을 쪼개서 내가 그 쪼갠 말을 아느냐? 뭘 가지고 있어라고 할 때 Do you have?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음 문장 볼게요. 커피 마시니? 카페인 때문에 혹은 다른 여러 가지의 이유로 커피를 아예 안 마시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인지 커피를 마시는 사람인지 묻는 거예요. 그렇죠? 너 커피 마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일상적으로 마시냐고 물어볼 때 Do you drink? 라고 하시면 됩니다. Do you drink? Do you drink? 이렇게 물어보면 마셔? 라고 묻는 거예요. 마셔? 뭐라고요? Do you drink? 단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마셔? Do you drink? 외워주시고 커피 커피? Do you drink 커피? Do you drink 커피? 커피 마셔요? 이렇게 묻는 거죠. 커피 안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 커피 안 마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마셔? 그러면 Yes 하시고 I do 두루 물어봤으니까 Yes I do 이렇게 하시면 되고 No 안 마시면 No 하시고 I Don't 안 마시면 No I don't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죠. Yes I do 라고 대답하던가 아니면 No I don't 라고 대답하던가 이렇게 대답까지도 한번 정리해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마셔? 라는 말은 Do you drink? 다 단어다 영어 회화는 단어다 말을 외우면 된다 마셔? Do you drink? 이렇게 외워가시면 됩니다. 자 단어 하나 배워볼게요. 이웃 이라는 단어 배워볼 거고요. 이웃이란 단어는 N E I G H B O R 네이벌 라고 발음을 합니다. 발음 네 이 벌 네이벌 초록색 창 예 그 우리가 네이벌 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랑 발음이 좀 비슷해요. 근데 그거는 V이기 때문에 네이벌 약간 V 발음이 나고 요거는 V잖아요. 그래서 벌 소리가 납니다. 네이벌 네이벌 그래서 그는 그는 내 이웃이에요. 뭐라고 얘기한다면 He is He is My neighbor He is my neighbor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사람은 내 이웃이에요. He is my neighbor 이렇게 네이벌 요게 이웃 이라는 단어니까 단어 하나 그냥 배워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웃 네이벌 됐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야채를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어를 다 생략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딱 말을 보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은 질문하는 게 아니면 다 내가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야채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I 써주시고요. 좋아하지 않아는 Don't like I don't like 나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데 I don't like 하시면 되고 야채 야채는 vegetable I don't like vege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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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를 붙여주셔야 돼요. I don't like vegetables 근데 뭐 S 빼고 얘기했다 그래서 원어민이 못 알아듣느냐 아니에요.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은 좀 틀리셔도 돼요. 디테일보다는 덩어리 I don't like vegetables 아 저 야채 안 좋아하는데요 요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 이렇게 뭐 음식 주문하다가 야채를 좀 빼고 싶으면 빼주세요 라는 말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우시면 뜬금없이 야채 안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 문장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I don't like 좋아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아가 뭐라고요? I don't like 단어 배운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또 다음 보겠습니다. 언제 왔어? 자 의문문이에요. 물어보는 말이에요. 물어보는 말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그런 내용이 들어 있으면 그 말부터 먼저 해요. 그래서 왔어 언제가 아니고 한국어 어순인과 똑같게 언제라는 말을 하고요. 이거부터 얘기하고 왔어를 합니다. 언제는 왠 이거죠. 왔어는 Did you come 이에요. Did you come 왔어? Did you come 그렇죠. 두 글자죠? 왔어? 영어로 뭐라고요? Did you come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자꾸 외우다 보면 규칙은 스스로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어? Did가 왔네. 과거일 때 오는 거구나. 네가 come 원형 썼구나. 그냥 외우시다 보면 우리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문법 공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제가 설명 안 해드려도 여기서 문법적인 규칙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When did you come 언제 왔어요? 언제 왔어? When did you come 그래서 언제부터 얘기하고 왔어? 라는 말만 붙여주면 된다. 이렇게 만들면 영어문장 만드는 거 딱 두 덩어리만 내려놓으면 되니까 머릿속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아야 영어를 바로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고요. 자 어디서 찾았어? 이것도 묻는 말인데 어디서란 말이 나왔으니까 어디서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where 그리고 찾았어? 과거니까 또 did 들어갈 거죠. did you find? where did you find? where did you find? 해주셔도 되고 find라는 단어는 find라는 단어는 원칙적으로 목적어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find에서 끝난다기보다는 그것이라는 목적어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where did you find it? where did you find it? 그거라는 말을 규칙상 find라는 이 동사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it이라는 목적어를 넣어준다. 근데 이거 빼고 얘기한다고 해서 where did you find? 라고 한다고 해서 뭐 못 알아듣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은 조금 틀려도 괜찮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찾았어는 did you find it? did you find it? 외워주시면 되죠. did you find it? 찾았어? 이렇게 말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where did you find it? 어디서 찾았어? 그거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또 다음 볼게요. 자, 아무것도 몰라 나 아무것도 몰라 다 내 얘기라 그랬죠? 질문하는 거 아니면 다 내가 주어예요. 난 아무것도 몰라 자, 나는 몰라 몰라 I don't know 그렇죠. 몰라 라는 말의 뜻은 아, 몰라 라는 말을 영어로 만들면 don't know가 되는데 예, 일반적으로 내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I를 넣어서 하는 거예요. I don't know I don't know 하시면 되고 아무것도 아무것도가 anything이에요. anything 이렇게 보시면 되죠. I don't know anything I don't know anything 그리고 이게 anything 이라는 게 뭐 아무것도 라는 의미를 가지려면 여기 don't에 있는 이 not이라는 말과 함께 했을 때 아무것도 라는 말이 되는 거긴 합니다. 사실 그렇긴 한데 예, 보통 말이 이렇게 뭐 아무것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들어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다 라고 하려면 anything 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아무것도가 뭐라고요? anything 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몰라 아무것도 I don't know anything 자, 만들어 봤고요. 자, 또 보겠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돼? 질문하는 거네요. 열어도 돼? 내가 허락받는 거죠. 내가 뭐뭐 해도 돼? can I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해도 되는 can I 에요. 열어도 되니까 뭐예요. can I open can I open 열어도 돼? 뭐라고요? can I open 여기까지를 내가 바로 내뱉을 수 있는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열어도 돼? can I open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열어도 돼 만 하려면 can I open it? 얘도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it을 넣어주는 건데 지금은 목적어가 엄연히 존재하죠. 창문을 창문 뭐죠? the window can I open the window can I open the window 열어도 돼? can I open 뭐를 the window 창문을 그렇죠. 이 상자 열어봐도 돼? 이 상자 열어봐도 돼? can I open the box can I open the box 이렇게 하셔도 돼요. 뭐 열어도 되는 다른 단어를 넣으셔도 되겠죠. 네. 창문이니까 the window 하시면 되고요. 문 열어도 돼? can I open the door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 있어요. 지금은 뻗어나가는 것보다는 열어도 돼? 라는 말을 내가 바로 뱉을 수 있느냐? 네. 그게 중요한 거죠. can I open 이게 열어도 되다. 그래서 뭐 the window 이런 말보다는 이 앞에 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를 먼저 외워주시는 거예요. can I open 자 됐고요. 여기서 만나자. 자 만나자 라는 말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이거부터 얘기하는 거니까요. 만나자 만나자 뭐뭐 같이 하자는 let's meet 만나자 let's meet 만나자 let's meet 여기서 여기서는 here죠. let's meet here 여기서 만나자 let's meet here 거기서 만나자 let's meet there let's meet there 장소는 바뀌어도 돼요. 공원에서 만나자 공원에서 여기서는 here인데 공원에서 공원에서 in the in the park 혹은 in the park 도 괜찮고요. at the park 도 괜찮아요. 둘 다 쓰셔도 됩니다. in the park at the park 다 쓸 수 있어요. let's meet at the park let's meet in the park 둘 다 가능해요. 장소는 이렇게 변형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at the park 를 제가 든 거고요. 만나자 영어로 뭐라고요? let's meet 만나자 let's meet 여기서 here let's meet here 됐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만나는 거 어때? 어때? 제안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우리 내일 놀러가는 거 어때? 오늘 우리 밤새는 거 어때? 제안할 때는요. 무조건 how about 쓰시면 돼요. how about how about 이게 어때요. 어때 만나는 거 잖아요. 만나다는 미트예요. 근데 만나다 라는 말을 만나는 거 만나는 것 으로 바꾸려면 ing를 붙여서 명사화 시켜주셔야 돼요. how about meeting how about meeting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how about meeting 만나는 거 어때? how about meeting 만나는 거 어때? 그래서 제가 이 구조를 딱 보여드리려고 더 복잡하게 만드는 지저분한 단어는 다 뺐어요. 그냥 딱 이 구조를 좀 보시라고 how about meeting there how about meeting him how about meeting tomorrow 이렇게 좀 다른 단어를 붙일 수도 있는데 안 붙이고요. 그냥 여기에만 집중하시게끔 어때는 뭐라고요? how about 만나는 거 meeting how about meeting 좋죠. 만약에 제가 이 밑에다가 다음에다가 tomorrow 라는 말만 붙여주면 how about meeting tomorrow 내일 만나는 거 어때? 바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때가 뭐라고요? how about 만나다 는 밑이고 만나는 거 만나는 것 하려면 ing를 붙여라. 그래야 명사화된다.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널 싫어하지 않아. 나도 싫어하지 않아. 싫어하지 않아. 자 싫어하지 않아 라는 말이 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바로 바로 할 수 있어요. 싫어하지 않아. I don't 싫어하다는 hate죠. 좋아하지 않아는 I don't like 싫어하지 않아 I don't hate 싫어하지 않아 I don't hate 외워주세요. 싫어하지 않아 I don't hate 너를 you I don't hate you 난 널 싫어하지 않아 조금 전에 했던 건데 나 야채 싫어하지 않아 나 야채 좋아해 야채는 뭐였죠? 돼지 her balls I don't hate vegetables 나 야채 싫어하지 않아 싫어하지 않는 대상은 여러가지 넣으시면 돼요. I don't hate her I don't hate my old car 나 내 오래된 자동차 내가 오래 쓴 자동차 싫어하지 않아 나 내 차 좋아해 I don't hate my old car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이거는 제가 예시로 넣는 거고 대상은 여러분이 바꾸셔도 돼요. 중요한 거 싫어하지 않아 I don't hate 싫어하지 않아 I don't hate 단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싫어하지 않아 I don't hate 그 단어의 추칙이 보이실 거예요. 자 머리 움직이지마 를이란 말은 했어요. 뭐 그냥 빼셔도 되고 제가 괄호 쳐놨고요. 움직이지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Don't move 여기서 제가 딱 끝냈다 그러면 너 움직이지 말란 얘기예요. Don't move 움직이지 마 근데 대상이 나오죠. 너의 머리 Your head 네 머리 Don't move your head 네 머리 움직이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Don't move Your head 머리 움직이지 마 딴 데는 움직여도 되는데 머리 움직이지 마 Don't move Your head 근데 Don't move 라고 하면 그냥 움직이지 마 네 그래서 move란 단어는 목적 없이 그냥 쓸 수도 있어요. Don't move 그리고 목적을 넣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머리를 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head 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너의 누구의 머리인지를 써주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Your head 그렇죠. My head Your head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자 15번 유모차 네 단어 한번 배워볼게요. 이것도 유모차 아 뭐 저도 어려 저희 아이가 어릴 때 해외여행을 가서 유모차를 빌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유모차라는 단어 알아두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유모차는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스트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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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 이게 유모차예요. 스트로러 예 가름 써 드릴게요. 스트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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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T와 R이 붙어 있잖아요. 예 T와 R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T를요 티읒으로 발음하지 않고 치읒으로 미국인들이 발음을 많이 해요. 그래서 스트로러 스트로러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T와 R이 붙어 있다면 이 T를 치읒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많다. 스트로러 스트로러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요거 요거는 제가 예문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쓸 수 있게 Can I borrow 어 어 어 를 넣는 게 좋습니다. 어 Can I borrow a stroller? 유모차 하나 빌릴 수 있을까요? 예 빌릴 수 있을까요? Can I borrow Can I borrow a stroller 하나니까 어 하나 넣으시면 되고 그래서 유모차라는 단어 단어 스트로러 요것도 요긴하게 쓸 수 있으니까 외워주시면 도움 많이 되겠죠. 자 또 다음 계속 문장 만들기도 가보겠습니다. 니 가방 찾았어? 너 아까 가방 잊어버렸다고 돌아다녔잖아. 가방 찾았어? 이렇게 물어볼 때 찾았어 라는 말을 내가 할 수 있는가? 뭘 찾는지는 모르더라도 찾았어 라는 말을 내가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한다면 외우면 돼요. fine 아까 했죠. Did you find Did you find 뭘 니 가방을 니 가방 You're back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여기예요. 찾았어 라는 말을 바로 못 만드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우리 어느 정도 다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드리면 그제서야 아 해요. 그러고서 선생님 저희는 이게 바로 안 나와요. 바로 안 나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안 나오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으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방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하는 방법으로 같이 이렇게 느끼면서 하시면 이게 연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이 트이실 거예요. Did you find your back? 그래서 말을 나눈다. Did you find 찾았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또 계속 가볼게요. 유럽에 가본 적 있어? 자 우리가 가본 적 있어? 얘네 집 가본 적 있어? 제주도 가본 적 있어? 백수산 가본 적 있어? 가본 적 있어? 가본 적 있어?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Have you been 이게 가본 적 있어? 해요. Have you been Have you been 투까지 외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Have you been to까지 할게요. Have you been to Have you been to 여기까지가 가본 적 있어? 란 말이에요. Have you been to Have you been to 문법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세요. Have you been to 유럽 유럽 유럽이면 유럽이라고 넣어주시면 되죠. Have you been to 유럽 Have you been to 유럽이라고 하시면 되고 유럽에 라고 할 때 그냥 유럽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투는 유럽 앞에 쓸까 여기 쓸까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그냥 여기까지 외워주세요. Have you been to 가본 적 있어? 지금 제가 하는 거랑 똑같이 따라 하시는 거예요.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읽으세요. Have you been to 하시고 가본 적 있어? 단어 외울 때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렇죠? Have you been to 가본 적 있어? 입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쓰면서 하는 것보다는 입으로 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자,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 그때 아, 그때 내가 돈이 좀 필요했어. 그때 내가 좀 돈이 필요했어. 그래서 내가 대출했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죠. 필요하다는 need인데 그렇죠. 필요했다. 내가 필요했던 거니까 I need에 과거형 need에 붙이시고 됩니다. I need it. I need it. 이거 발음 need need it. 요런 소리가 나요. I need it.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돈은 money I need it money I need it money 나 돈이 좀 필요했어. I need it money 네 then도 붙여주시면 되죠. I need it money then 어, 그때는 좀 내가 돈이 좀 필요했어. 발음하시는 거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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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need it 하시면 됩니다. I need it 네 요거 요 단어를 need it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I need it money I need it money 네 자 또 가겠습니다. 주말에 일해? 야, 너 주말에 일하니? 자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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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는 때 Do you work? Do you work? Do you work? 일해? 이게 바로 돼야 돼요. 일해라고 할 때 Do you work?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일해? Do you work? 주말에 On week ends Do you work on weekends? Do you work on weekends? On the weekends도 괜찮아요. Do you work on week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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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되고 예 뭐 이런 말도 쓰지만 이렇게 얘기하자 이런 얘기도 하지 않나요? 뭐 월요일 날 일해? 월요일에 일해? 또 월요일 날 일하니? 그러면 On 하고 월요일 오늘 월요일이니까 On Monday?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죠. Do you work on Monday? Do you work on Monday? 이렇게 이거는 월요일에 Monday는 월요일 On이 붙으면 월요일에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에 라는 말이 On입니다. 영원서는 예 Do you work on Monday? 하시면 되고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일해? 뭐라고요? Do you work? Do you work? 이게 왜 중요하냐면 Do you work for money? 이런 말도 바로 만들 수 있어요. 너 돈 때문에 일하니? 돈 벌려고 일해? 당연한 건데 돈 벌려고 일하는 건데 for money 이런 말도 Do you work? 라는 말이 일해라는 말을 내가 바로 만들 수 있으면 뒤에 말은 느낌상 내가 바꿔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일해라는 말 시작하는 말 Do you work? 라는 말을 내가 바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자 어디서 일해요? 자 어디에서 라는 말이 왔어요. 그렇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를 묻는 말이 의문문에 나온다. 그러면 이거부터 묻는다. 어디에서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Where 이래요? 이래? 조금 전에 봤던 거랑 똑같죠. 반말이냐 존댓말이냐 그 차이예요. Do you work? 차이밖에 없습니다. Where do you work? 이래라는 말 이래요? 라는 말 바로 알고 있으면 그렇죠. Where 어디에서 Do you work? Where do you work? Where do you work? 어디서 일해요? 이렇게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Where do you work? 어디서 일합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말도 어디서 언제 이래요? 어떻게 이래요? 누구랑 이래요? 그런 말만 넣을 수 있으면 그런 말도 바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Do you work? 그대로 써주면서 오늘은 Where do you work? 그만 보고 갈게요. 내가 그녀를 참 좋아했어. 내가 그녀를 좋아했어. 내가 좋아했어. I like 과거형 쓰면 되죠. I like I like 좋아했어 란 말이에요. 좋아했어. I like 그녀를 I like her I like her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바로 옆에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띄워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아했어 I like 이렇게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녀를 Her I like her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녀를 이라고 하시면 her 하시면 되고요. 그 여자를 이라고 하려면 더 woman I like the woman 이렇게 그녀를 이라고 할 때는 her 그 여자를 이라고 할 때는 the woman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I like the woman 그 여자를 참 좋아했어. 이렇게 여성분들은 I like the him I like the man 이렇게 바꾸실 수 있겠죠. 자 이 집 살 거야? 이 집을 살 거야? 이 집에서 살 거야? 살다가 아니고 구입하다. 그렇죠. 이 집 구입할 거야? 이 집 살 거야? 그걸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지를 묻는 거잖아요. 의지를 묻는 거잖아요. will 쓰시면 돼요. 이 사람의 의지가 궁금할 때 will you 하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will you 이 사람이 뭔가 할 건지 말 건지 할 거야? 말 거야? 할 거야? 라고 할 때 will you will you buy 살 거야? will you buy will you buy 그렇죠. 이 집 this house 그렇죠. 이가 will you buy this house? will you buy this house? 이 집 살 거야? 이 집 구매할 거야? will you buy this house? 그렇죠. 내가 어디가 안 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내가 안 되는 것만 꼬집어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영어 문장 긴 문장 아 이거 이해하는데 다 어려워가 아니고 여기는 내가 알고 이 부분을 모르네. 그걸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살 거야? 라는 말을 대할 수 있는가? 아 이거 할 수 있네. 이 집? 아 할 수 있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살았어? 살았어? 오 과거네요. 그렇죠? did you 살다는 well did you sell 했냐? 라고 묻는 거는 did you 할 거냐? 라고 묻는 건 will you 한번 행복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상적으로 하냐? 라고 묻는 건 do you did you sell 그 집 더 혹은 that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대시 조금 어울릴 것 같아요. did you sell that house 그 집 팔아서 did you sell that house did you sell the house 더 도 가능한데 대시 조금 더 느낌이 좋아요. did you sell that house 더는 어떤 경우에 더 를 쓰냐면 house 하고 이 집에 대한 설명이 뭔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들어갈 때 did you sell the house 뭐 on the hill 그렇게 얘기할 때 예 그 언덕 위에 있는 그 집 팔았어? 이렇게 뭔가 설명이 좀 더 있을 때 덜을 쓰고요. 그냥 그 집 팔았어? 라고 할 때 will you did you sell that house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문법적으로 제가 이걸 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제 느낌이 여기가 좀 더 좋아요. did you sell that house 팔았어? 앞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다는 거죠. 대세의 느낌은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 거예요. 네가 지난번 샀다는 그 집 팔았어? 이렇게 앞에서 언급한 거를 다시 가리킬 때 that 이라는 단어를 써요. did you sell that house 라고 하는 거는 그 집을 우리 대화 중에 앞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던 단어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뭘 가져왔어? 그렇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궁금한 거죠. 그러면 이것도 what을 먼저 써주겠구나. what 무엇을 가져왔어? 확언해요. did you 가져오다는 bring이죠. what did you bring 이라고 하시면 되죠. 무엇을 가져왔느냐 라고 묻기 때문에 what이 먼저 오는 거고요. 만약에 야 너 물 가져왔어? 물 내가 물 가져오라 했잖아. did you bring water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did you bring water 이거는 이렇게만 박스친 걸로 맛은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did you bring water 물 가져왔니? 이렇게 이 말이 나중에 오는데 무엇 이라는 이 what이란 단어가 올 때는 얘가 먼저 온다. what did you bring 뭘 가져왔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did you bring 라는 말을 내가 할 수 있어야 가져왔어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앞뒤로 말을 내면서 말을 케어할 수 있다. 단어 단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단어 가져왔어 얘 말도 단어 라고 생각해 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또 단어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한국어에서는요. 우리는 손님이라는 말로 고객 이라는 말도 대신 해요. 손님은 아니다. 손님 오셨어. 이렇게 알바할 때도. 근데 영어에서는 손님이라는 말과 고객 이라는 말은 달라요. 그래서 그거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손님은요. 게스트 예요. 네. 게스트 그래서 게스트룸이라고 하죠. 손님이 묵는 방. 고객 고객은요. 커스터머입니다. 커스터머. 커스터머. 이게 고객 이에요. 고객은 뭐죠? 어 내가 돈을 내고 서비스 혹은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을 고객 이라고 하죠. 커스터머. 커스터머. 한국에서는 손님이라는 말로 게스트 커스터머 다 쓰기 때문에 고객 이란 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얘기할 때는 손님이란 말로 다 풍치잖아요. 그래서 요거 좀 헷갈리실까봐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나 오늘 손님아 나 오늘 방문할 손님이 있어 나 손님 올 거야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I have a 게스트 라고 하시면 나 오늘 손님아 가족들한테 나 오늘 손님 올 거야 I have a 게스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have a 게스트 나 오늘 손님아 그래서 집에 방문하는 집에 방문하는 손님은 게스트라고 하고 물건을 사기 위해 오는 그런 사람들은 커스터머라고 한다. 요거 정리해 주시면 돼요. 또 계속 가겠습니다. 여기서 잤어 여기서 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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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내요 Did you sleep Did you sleep 잤어 라는 말 뭐라고요 Did you sleep 여기서 here Did you sleep here 여기서 잔 거야 여기 바닥에 매트리스 도 없고 딱딱할 텐데 여기서 잤어 이렇게 Did you sleep here Did you sleep here 그렇죠 Did you sleep 그래서 잤어 라는 말 그렇죠 Did you sleep 그렇죠 그 다음에 어 여기서 그러면 her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또 계속 가볼게요 날씨 확인해봐 날씨 확인해봐 날씨 확인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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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보라는 얘기는 확인하라는 얘기잖아요 명령문이에요 check 하시면 check check 확인해봐 뭐라고요 check 쉽죠 확인해봐 check 단어네요 날씨 the weather check the weather check the weather 날씨 날씨 좀 확인해봐 check the weather I have to bring an umbrella 내 우산 가지고 가야되니 이렇게 Is raining outside 밖에 비와 그렇죠 뭐 이렇게 말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이 말을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라고요 check the weather 날씨 확인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샀어 야 오늘 쇼핑 갔다 왔때면 뭐 샀어 아무것도 안 샀어 안 샀어 이 말 다 할 수 있나 안 했어 I didn't 안 했어 I didn't buy I didn't buy 이게 안 샀어 I didn't buy 안 샀어 I didn't buy 안 샀어 아무것도 아무것도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anything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외워두신 것 같다 아무것도 anything이었어 맞아 아무것도는 anything이었어 anything I didn't buy anything I didn't buy anything I didn't buy anything 아무것도 안 샀어 I didn't buy anything 아무것도 안 샀어 안 샀어가 뭐라고요 I didn't buy 그래서 단어 외울 때 by 사다 by 사다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외웠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단어 외우는 방법을 안 샀어 I didn't buy 안 샀어 I didn't buy 이렇게 외워주시면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뭔가를 봤어 아 내가 아까 여기서 뭔가 봤어 아 뭔가 봤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봤어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봤어 내가 봤어 내가 봤다니까 내가 봤어 I saw 보다는 C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C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뭐냐면 목격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단어를 쓰시면 되고요 목격했다 과거형 만들 거니까 C의 과거형 So 넣어주시면 됩니다 I saw 무언가 something이죠 I saw something I saw something 아 나 뭔가 봤어 나 거기서 뭔가 봤어 그럼 거기서란 말만 한 단계 더 나가주시면 돼요 I saw something there I saw something there 여기서 뭔가 봤다니까 I saw something here 나 네 방에서 뭔가 봤어 I saw something in your room 장소 넣어주셔서 말 만드셨대요 근데 그런 말 두 단계 세 단계 계속 나가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를 봤다 I saw something I saw something 이렇게 가시면 돼요 우는 거 그만해 우는 거 그만해 이거 뭐랄 이거 무슨 얘기죠 어 그만 울어 그만 울어 이런 말을 하는 건데 한국어에서는 그만 울어라고 얘기하지만 영어식으로 얘기하려면 우는 거 그만해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먼저 해야 될 말은 그만해요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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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어떤 거든지 간에 외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나를 귀찮게 해요 뭔가를 자꾸 해요 그만하세요 그게 뭐 됐든 그만해 라고 얘기할 때는 스탑 헤이 스탑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아야 돼요 스탑 그만하세요 자꾸 나한테 귀찮게 질문해 헤이 스탑 그만해란 얘기예요 그리고 뭘 그만하는 건지 얘기해 주면 되는데 크라이는 울다구요 같은 거 같은 거에요 동사죠 울다 울다 라는 말을 우는 것 바꾸려면 아인지 붙이면 된다 스탑 크라인 스탑 크라인 스탑 크라인 그만 울어 우는 거 그만해 나 좀 그만 괴롭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괴롭히다 바더란 단어가 있어요 바더 미 나를 괴롭히다 인데 이것도 바더는 동사니까 괴롭히다 라는 말이니까 아인지 붙이면 스탑 바더링 미 스탑 바더링 미 스탑 바더링 미 이렇게 스탑 하고 바더링 미 나중에 그만 괴롭혀 나중에 그만 귀찮게 해 뭐 이런 말도 돼요 귀찮게 하는 게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해라고 할 때 스탑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한 단어가 내가 떠오르는가 자꾸 질문해 보세요 그만하라고 할 때 내가 스탑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말하는 연습이 안 되신 거죠 못한다면 스탑 바더링 미 나를 그만 괴롭혀라 이 원리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한 말에 이 한마디의 느낌을 잡는 게 중요하죠 스탑 크라잉 스탑 크라잉 난 운전하는 법 난 몰라 운전할 줄 모르는 얘기죠 운전할 줄 몰라 이란 얘기인데 운전할 줄 모르는 얘기를 운전하는 법을 모른다 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난 몰라 뭐였죠 I don't know 몰라 I don't know I don't know 몰라 뭐뭐 하는 법은 how to 하고 동사 들으시면 돼요 운전하다는 drive I don't know how to drive 운전하는 법 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단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읽죠 drive 라고 읽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D와 R이 붙어있잖아요 아까 T와 R일 때 T를 치우스로 읽는다고 그랬는데 D와 R이 붙어있으면요 이 D를 지우스로 읽어요 지우스로 drive 이렇게 드라이브가 아니고 약간 여기도 U를 넣어갖고 drive drive 이렇게 원어민들이 이렇게 소리냅니다 I don't know how to drive 라고 해주시면 발음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의자 위에 앉아있어 의자 위에 앉아있어 앉아있어 내가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앉아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나 앉아있는 거 지금 앉아있는 거니까 진행형이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I am sitting I am sitting 하시면 돼요 I am sitting 비동사 있고요 I am sitting 붙었죠 I am sitting 하시면 앉아있어라는 얘기예요 I am sitting 근데 어디 위에 앉으려고 할 때는 그 위에 그 앉으려고 하는 그 물체와 내 엉덩이가 접촉을 해야 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떠있는 거는 내가 그냥 고문 기합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접촉을 해야 되니까 접촉한다라는 온이라는 점수를 써줄 거고요 의자는 더 체어죠 의자 위에 라고 할 때 on the chair on the chair 혹은 어두게 괜찮겠네요 on a chair 더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라는 뜻인데 접촉해서 위에라는 뜻이에요 의자 위에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on a chair 그렇죠 앉아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가 I am sitting 앉아있어요 I am sitting 하 기억 안 나면 요걸 어디 기억해 가세요 sitting 앉아있는 거예요 sitting sitting 앉아있는 이런 말입니다 I am sitting 앉아있어요 어디에 on a chair 말씀하시면 되고요 집에서 공부할 거야 공부할 거야 공부할 거야 내가 공부할 거야 I 의지를 나타내는 말은 미리 하겠죠 I will 공부는 study I will study I'll study I'll study 공부할 거야 공부할 거야 뭐라고요 I'll study I will study 근데 이거를 그냥 I'll 이라고 해야 돼 I'll study I will 줄여서 그냥 이렇게 I'll 이렇게 발음하셔도 돼요 I'll study I'll study I'll study 그 다음에 I'll study I'll study I'll study 공부할 거야 I'll study 집에서 라는 말은 at home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언제 결혼할 거야 너 언제 결혼할 거야 결혼할 거야 이것도 이 사람의 의지인 거죠 결혼할 거야 결혼할 거야 근데 언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말을 의문문에 쓸 때는 무조건 걔너를 먼저 말한다 언제니까 when이죠 when 썼고요 결혼할 거야 will you marry will you marry will you marry when will you marry 하시면 되고 will you marry 이게 뭐라고요 결혼할 거야 나랑 결혼해 나랑 결혼해 줄 거야 라고 할 때 여기 뒤에 marry me 를 넣죠 will you marry me will you marry me 이렇게 쓸 수도 있는 말인데 결혼할 거야 라는 말 언제라는 말을 먼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먼저 왔고요 when will you marry when will you marry when will you marry 너 언제 결혼할 거야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거야 라는 말 will you marry 만들 수 있어야겠죠 벼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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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단어도 배워볼게요 예전에 참 벼룩시장 많았는데 fully market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예 이 풀이가 진짜 벼룩이에요 영어로도 예 그래서 한국이랑 말이 똑같습니다 fully market fully market 하시면 되고 fully의 뜻이 벼룩이에요 진짜 예 풀이가 벼룩이고요 마켓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fully market fully market fully market fully market 벼룩시장 이렇게 벼룩시장 이라는 단어도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또 계속 말 만드는 연습 해볼게요 나 10달러 빌렸어 10달러 딱 빌렸어 내가 내가 빌렸다 라는 말 빌렸어 빌렸어 내가 빌렸다니 빌렸어 빌렸어 라는 말을 I borrowed 라고 하시면 되고요 10달러는 10 dollars 10 I borrowed 10 I borrowed 10 나 빌렸어 10달러 빌렸어 라는 말부터 먼저 한다 빌렸어 I borrowed 10달러 10 I borrowed 10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계속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 가져오지 마 뭐뭐 하지 마가 뭐라고요 don't 가져오다 배웠죠 bring don't bring 가져오지 마 don't bring don't bring 아무것도 아무것도 오늘 세 번째 나오는 것 같거든요 아무것도 뭐라고요 anything don't bring anything don't bring anything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마 don't bring anything 그래서 이 말도 가져오지 마 라는 말 내가 알아 알면 만드는 게 아니고 바로 내뱉는 거예요 말은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말을 알면 바로 내뱉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오지 마 don't bring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가져오지 마 don't bring 가져오지 마 don't bring 예 그 다음에 아무것도 anything don't bring anything don't bring anything 왔어 왔어 라는 말 왔어 라는 말 할 수 있나요 왔어 I came I came 이게 왔어요 왔어 I came I came 뭐 여기에라는 말 넣어주셔도 되고 빼셔도 됩니다 I came here 넣어주셔도 되고 빼셔도 돼요 I came 너를 보려고 뭐뭐 하려고 자 보세요 see you see가 보다잖아요 see you 너를 보다 근데 너를 보려고 뭐뭐 하려고 할 때 to 붙여주시면 돼요 to see you to를 붙여주시면 너를 보려고 라는 말이 됩니다 I'm here to see you I'm here to see you I c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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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to see you 시원 넣어주셔도 되고 빼주셔도 되는데 여기서 뺄게요 그냥 I came to see you 너를 보려고 왔어 I came I came 왔어 뭐라고요 I came 너를 보려고 가 뭐라고요 to see you 너를 보려고 to see you 너를 보려고 to see you 그래서 순서를 사실 바꾸셔도 돼요 이 경우에는 to see you I came 이렇게 말씀하셔도 알아듣습니다 알아듣어요 덩어리만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면 덩어리대로 내려놓으시면 다 말이 됩니다 의사 되려고 공부했어 내가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지 알아? 의사 살려고 열심히 공부한 거야 뭐뭐가 되려고 그 말은 나중에 만들 거고요 공부했어 나 공부했어 뭐죠? I studied I studied 하시면 되죠 study가 이거잖아요 study 근데 이거 과거형 만들 때 자음이고요 자음 다음에 있는 Y는요 이 Y를 I로 고쳐줘요 그리고 인지 붙입니다 그래서 I studied I studied 하시면 되고 뭐뭐 하려고 할 때 to 넣는다 그랬죠 의사가 되다는 be a doctor 하시면 되죠 I studied to be a doctor I studied to be a doctor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to be a doctor 의사가 되려고 to be a doctor 외우시면 돼요 이게 자꾸 비슷한 말을 만들다 보면 규칙이 보일 거예요 예 to be a doctor 의사가 되려고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I studied to be a doctor I studied to be a doctor 자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이것도 의지인데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안 하겠다는 의지예요 그쵸 안 할 거야 안 먹을 거야 I will not 먹은 거니까 예 will not 근데 이거 다 말하지 않아요 이거 줄여서 말합니다 will not을 줄이면 want가 돼요 want I want I want I want it I want it 안 먹을 거야 I want it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라는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일상적으로 그래서 이 말은 꼭 외워둬야겠죠 영어를 배울 영어로 말하는 게 목표가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이에요 안 먹을 거야 I want it 아무것도 이거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뭐라고요 anything I want it anything I want it anything I want it anything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부산에 갔다 왔어 너 지난주에 부산 갔다 왔니 이런 말 하잖아요 나 지난주에 부산 갔다 왔어 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부산 갔다 왔어 갔다 왔어 이 말 갔다 왔어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 쓴다네요 need you go 하시면 됩니다 한국어에서는 가다 라는 말 오다 라는 말이 섞여 있어요 갔다 왔다 라는 말 분석해 보면 가다 라는 말도 있고 오다 라는 말도 있는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갔어 라고만 얘기해요 need you go 이게 갔다 왔어요 갔다 왔니 need you go 여기도 투까지 써줄게요 need you go to 왜냐면 go to가 어디로 가다 라는 얘기군요 need you go to 하고 부산이니까 그냥 부산 이렇게 있습니다 need you go to 부산 need you go to 부산 어디 갔다 왔니 라고 할 때 need you go to need you go to 까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갔다 왔어 수정할게요 need you go 가 아니고 투까지 붙일게요 need you go to need you go to 왜냐면 go to가 어디 어디로 가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go는 그냥 가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고 go to가 어디 장소로 가는 거예요 need you go to 갔다 왔어 어디 부산 need you go to 부산 부산 갔다 왔니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지난주에 last week need you go to 부산 last week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네 친구 데려올 수 있어 야 네 친구 데려올 수 있어 이렇게 데려올 수 있어 데려올 수 있어 이거 뭐지 뭐 뭐 할 수 있으니까 그쵸 can you 하시면 되고 가지고 오다 데리고 오다 둘 다 bring 써요 can you bring can you bring 가지고 올 수 있어도 can you bring 데리고 올 수 있어도 can you bring 그래서 영어에서는 사람이든 생물이든 가지고 오는 거를 다 bring이라고 해요 can you bring 네 친구 your friend can you bring your friend can you bring your friend 하시면 되겠죠 can you bring your mom 엄마 모셔올 수 있니 그쵸 그럴 때는 또 한국어는 모셔오다 라는 말로 한국어가 자꾸 단어가 변하죠 예 한국어에서는 가져오다 데려오다 모셔오다 다 단어가 다른데 영어는 bring 하나면 끝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어가 더 쉽다니까요 Can you bring your friend Can you bring your friend 네 친구 데려올 수 있니 엄마 모셔올 수 있어 Can you bring your mom bring 이란 단어는 변하지 않는다 자 또 보겠습니다 어떻게 찾았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왠데 어떻게 니까 how 가 먼저 옵니다 how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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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쥬 find it 이중 파인 어디서 찾았으면 아까 왜 아까 왜 했던 것 같은데 찾았어 는 파인드인데 파인드 계속 끝나도 되지만 목적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 넣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하우디 주 파인드 하우디 주 파인드 어떻게 찾았어 하우디 주 파인드 하우디 주 파인드 어떻게 찾았냐 에이 하우디 주 파인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그거 어떻게 찾았어 혹은 내가 내가 꽁꽁 숨은 거예요 내가 숨어 있었는데 야 나 어떻게 찾았어 하우디 주 파인드 하우디 주 파인드 하셔도 되죠 야 너 나 어떻게 찾았냐 뭘 찾았냐 라고 묻는지에 따라서 이시이 될 수도 있고 이 뒤에 단어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거 어떻게 찾았어 라고 할 때는 it 이런 단어를 쓰겠죠 자 누굴 좋아해 자 여기도 의문문이고 누구 누구 후 좋아해 좋아해 뭐였죠 do you like 했죠 좋아해 do you like 그래서 커피 좋아해 do you like coffee 나 좋아해 do you like me 하는 것처럼 누굴 좋아해 라고 할 때도 누구를 이거는 후 좋아해 do you like 이게 원래 옛날 문법에서는 후가 아니고 후 이었어요 홈 그래서 whom do you like 해도 괜찮습니다 원래 누구를 이라는 말은 후가 아니고 후 이에요 홈 m 까지 써서 홈 홈인데 요즘은 잘 안 써요 그냥 후 후 그냥 하셔도 됩니다 who do you like who do you like who do you like 성시경이란 가수의 옛날 노래 중에 who do you love 라는 노래 제목이 있어요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시경이란 가수는 아실 하나 who do you love 이런 노래 제목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 who do you love 누구를 넌 사랑하니 그런 노래 제목도 있다 가수는 성시경이고요 아무튼 whom do you like 괜찮고요 who do you like 둘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좋아해라는 말을 알고 있으면 do you like 하고 그 사람 좋아해 do you like him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계속하겠습니다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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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이 말 단어도 배워볼게요 duty free duty free 라고 하면 이 duty가 단어가 뭐냐면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duty는 세금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는 세금이 아니고 이 뭐라 그러지 국경선을 넘을 때 내는 세금을 duty 라고 한대요 저도 찾아봤어요 예 그게 duty 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국경을 넘을 때 내는 세금이 free free는 없는 거죠 sugar free 설탕 무설탕이에요 설탕이 없는 그래서 세금이 없는 면세 제품을 duty free 라고 하고요 상점이니까 shop duty free shop duty free shop 예 이게 면세점이에요 면세점 우리가 이제 여행 가서 좀 영어를 쓰고 싶어서 경험공부 하는 건데 여행 갔을 때 꽃 중에 하나가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쇼핑 하시면서도 그 나라에서 쇼핑 하시면서도 duty free duty free 이 단어만 하셔도 이거 면세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죠 duty free 면세가 duty free구나 이것만 아셔도 돼요 shop 이라는 거는 사실 모르셔도 되고 duty free duty free free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무설탕 슈가 없는 설탕 없는 거를 슈가 프리라고 한다고 했죠 슈가 프리 그게 무설탕이다 마지막 다섯 문장 더 만들어 보고 정의하겠습니다 이거 원해 네가 원한 거 이거야 이걸 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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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죠 자 여기서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보세요 원해라고 할 때는 do you want가 많습니다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원해 do you want가 많고요 하고 싶어 이거 한번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말이 do you want 후예요 do you want to 이렇게 외우세요 하고 싶어 는 do you want to 하고 싶어 do you want to 근데 그냥 단순하게 원해 do you want 원해 do you want 이거 this 혹은 this one do you want this one 아셔도 돼요 그냥 do you want this do you want this 이걸 원하니 do you want do you want this 이거 원해 저 원하냐고 물어볼 때 do you want do you want do you want 자 또 계속하겠습니다 너 자켓 갈아입었니 너 그 자켓 갈아입은 거야 자 갈아입었어 갈아입었어 옷 갈아입는 거 갈아입었어 야 너 신발 바꿔 신었니 야 너 양말 갈아 신었어 뭐 이렇게 갈아입었냐 라고 얘기할 때 다 똑같아요 영어에서는 과거에 한거니까 did you change 하시면 됩니다 did you change 갈아입었어 갈아입었어 가 뭐라고요 did you change 과거에 한 일은 did죠 did you change did you change 갈아입었어 자켓 너의 your 자켓 did you change your 자켓 did you change your 자켓 자켓 갈아입었어 did you change your shoes 신발 갈아 신었어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갈아입었냐 라고 말하는 거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 않죠 did you change 하시면 돼요 did you change change 가 바꾸다 옷 바꿨어 바뀌었죠 갈아입으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did you change your 자켓 하시면 되고요 자 꽃병 깨뜨렸어 네가 꽃병 깨뜨렸니 아 그럼 네가 깨뜨렸어 깨뜨렸어 과거죠 did you 깨뜨리다는 break did you break 깨뜨렸어 did you break 꽃병은 더 base 라고 합니다 did you break the base base 이게 꽃병이에요 꽃병 base 베이스 그리고 그 꽃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특정한 꽃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더 를 써줍니다 여기서는 더 가 중요해요 did you break the base did you break the base did you break 깨뜨렸어 가 뭐라고요 did you break 깨뜨렸어 did you break 네 단어 공부라고 생각하세요 네 얘들아 말씀드리지만 깨뜨렸어 did you break 뭐를 the base 창문 깨뜨렸어 did you break the window 하셔도 되겠죠 네 자 49번 일곱시 일어날 수 있어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예요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뭐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get you 일어나다 get up get you get up get you get up get you get up 일어날 수 있니 get you get up wake up도 괜찮죠 get you wake up wake up으로 바꿔볼게요 can you wake up 일어날 수 있어 can you wake up get up도 괜찮아요 제가 바꾼 거예요 can you wake up can you get up 둘 다 가능합니다 can you wake up 일어날 수 있어 하고 일곱시 에 라는 말만 만들면 되죠 시간 앞에는 at 쓸 쓰면 이게 에 라는 말이 되고요 seven can you wake up at seven can you wake up at seven 야 너 내일 일곱시 일어날 수 있어 can you wake up at seven tomorrow can you wake up at seven tomorrow 이렇게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어날 수 있어 뭐라고요 can you wake up 일어날 수 있어 can you wake up 뭐뭐 할 수 있으니까 can you 일어나라는 wake up 자 마지막 네 요 마지막 문장은 제가 여러분들께 늘 드리는 뭔가 저의 조언 혹은 그냥 멋있는 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영어는 오늘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도구예요 도구 막 학습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막 이거를 하고 막 해서 막 문법을 막 배우고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외운 대로 쓰는 도구일 뿐이에요 많이 써본 사람이 잘하게 되어 있고요 영어는 도구입니다 영어는 뭐죠 English is 도구는 뭐죠 a tool English a tool English is a tool 하시면 되고 English is 뭐 저는 그냥 이런 말 just English is just a tool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이게 단지라는 말 영어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라고 할 때 단지라는 말 느낌을 주는 게 just 영어는 그냥 단지 도구에 불과해요 영어 너무 영어를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제일 첫 번째는 꽃을 좋아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말은 좋아해 이 뒤쪽 그쵸 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I like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좋아해요 좋아해 I like 그렇죠 꽃을 좋아하니까 그렇죠 flowers I like flowers S 달아주시는 게 좋고요 flower라는 거는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I like flowers 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나눠 드릴게요 그래서 좋아해가 I like 좋아해가 I like 꽃을 flowers 한국어에서만 을 이런 말이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 뒤에 을이라는 말을 붙이지만 영어는 그냥 목적어 자리에만 놓으면 을 이라고 해석을 그냥 합니다 자리로서 해석을 하는 거니까요 I like flowers 이렇게 첫 번째 문장 배워봤고요 자 두 번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 자 여기서도 못 먹었어 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못 먹었어 자 I 내가 못 먹은 거니까 그 다음에 뭐 뭐 못 했다는 couldn't죠 I couldn't eat I couldn't eat didn't 하셔도 돼요 I didn't eat didn't도 괜찮고요 못 먹었다 라는 느낌을 주려면 couldn't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didn't도 크기 상관없어요 I couldn't eat 자 아무것도 anything 이었죠 아무것도 anything 그래서 I couldn't eat anything I couldn't eat anything 혹은 I didn't eat anything 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I couldn't eat anything I didn't eat anything 그래서 박스에 있는 말 위주로 배워주세요 못 먹었어 I didn't I didn't eat I couldn't eat 자 3번 그의 얼굴을 못 봤어 자 여기서도 먼저 말해야 되는 거는 못 봤어 내가 못 본 거니까 I couldn't 보다 see I couldn't see 못 봤어요 못 봤어는 영어로 I couldn't see 여기도 didn't see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I didn't see 하셔도 되고 I couldn't see 하셔도 돼요 그의 얼굴이네요 그의 얼굴은 his face I couldn't see his face I couldn't see his face 어 걔 얼굴 못 봤어 I couldn't see his face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계속 하겠습니다 어 이 상자를 못 열겠어 영어에서는 뒤에 말부터 어 누가 뭐 하겠다 뒤에 말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못 열겠어 I 내가 못 여는 거니까 못하겠어 can't 열다는 뭐죠 open I can't open 못 열겠어 I can't open 하시면 되고 이 상자를 this box I couldn't open this box 라고 하시면 되겠죠 I couldn't open this box 그래서 이 상자라고 하는 거는 this box 고요 못 열겠어 는 I can't open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못 열겠어 I can't open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상자를 못 열겠어 이게 아니라 그냥 아 못 열겠어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이상자를 이라는 말이 없고 아 못 열겠어 라고 할 때는 이 open 이란 단어가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it 이란 단어 달아줘서 얘기하시면 돼요 I can't open it 이 말만 할 때는 근데 이제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본 이상자라는 말을 넣은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어 하나 배워볼게요 수돗물 수돗물 수돗물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tap water 라고 합니다 tap water tap water 이게 수돗물이에요 그래서 해외여행 하시다가 수돗물이라는 말 하실 때가 있잖아요 예 그때 쓰시면 돼요 tap water tap이라는 거는 가볍게 두드리는 걸 tap이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 수돗국지를 이렇게 가볍게 터치하면 물이 나오기 때문에 tap water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어 여기서 자고 싶지 않아 자 자고 싶지 않아 자고 싶지 않아 뭐 뭐 하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자다는 sleep I don't want to slip I don't want to sleep 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sleep I don't want to sleep 여기서 here I don't want to sleep here I don't want to sleep here 여기서 자고 싶지 않아 그래서 뭐뭐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할 때 I don't want to I don't want to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요것도 어려운 단어 없잖아요 그쵸 I don't want to 하고 싶지 않아 그쵸 단어 드셔서 I don't want to sleep 자고 싶지 않아 here 여기서 여기서 자고 싶지 않아 여기 너무 더러워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여기 너무 추워 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이어가시면 됩니다 자 아 어젯밤에 못 잤어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 네 아 I 못 잔 거니까 couldn't sleep I couldn't sleep I couldn't sleep 이라고 하시면 되구요 어젯밤이니까 어젯밤은 last nigh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요 I couldn't sleep last night I couldn't sleep last night 그리고 couldn't 도 괜찮지만 didn't 도 괜찮아요 didn't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I couldn't sleep 못 잤어 last night 잘 못 잤어 라고 할 때는 이 뒤에 well 이라는 말 넣어 줄 수 있는데 이거는 잘 못 잤다는 얘기구요 그냥 못 잤어는 I couldn't sleep I couldn't sleep 하시고 어젯밤 last nigh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이 우유 마시지마 자 마시지마 라는 말부터 하시면 되요 뭐뭐 하지마는 don't 마시다는 drink don't drink don't drink 마시지마 예 이 우유 this milk don't drink this milk 예 이 우유 마시지마 예 이거 상했어 혹은 이거 내꺼야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뭐뭐 하지마라고 할 때 우리가 don't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don't drink 마시지마 뭐를 this milk 이 우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나를 보고 웃어줘 여기서도 웃어주세요 라는 말을 먼저 하는 거구요 명령문이네요 부탁을 하고 있지만 부탁하는 것도 문법 구조상으로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동사 원형 바로 말씀하시면 돼요 smile smile 하시면 웃어줘 라는 말이 되는 거구요 나를 보고 할 때 at me 라고 하시면 돼요 나를 보고 at me smile at me 라고 하시면 날 보고 웃어줘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도 쪼개서 웃어줘 라는 말 먼저 하시고 smile 하시고 나를 보고 at me 그래서 단어에 원래 smile 하고 at 까지 같이 외워 주셔도 돼요 smile at 누구누구를 보고 웃다 이렇게 외워 주셔도 됩니다 예 자 정리 됐구요 자 또 다음 보겠습니다 어 커피를 시키고 있어요 아 나 지금 커피 왜 안 마셔 아침 커피 좀 시키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뭔가 시키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자 그 말 어떻게 하는지 배워볼게요 진행형이니까요 비동사 am 넣으시고 cool 이란 단어 아시죠 cool 이게 시키다는 뜻이에요 I'm cooling 하면 시키고 있어요 라는 말이 됩니다 I am cooling 시키고 있어요 뭐를 내 커피 뭐 my coffee I'm cooling my coffee I'm cooling my coffee 이렇게 하시면 돼요 I'm cooling my coffee 그래서 cool 시원한 이란 뜻을 가진 이 단어가 시원한 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면 무언가를 시키다 차갑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하나 알아가시면 되죠 진행형 만드는 거는 이제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죠 비동사하고 동사에 ing 넣는다 요거는 이제 많이 아시니까 I am cooling 시키고 있다 my coffee 저 혹은 뭐 커피가 아니라 뭐 난 내 국 국 국을 시키고 있다 그러면 뭐 숲 저 수비 국이죠 I'm cooling my soup 이렇게 하셔도 되구요 꼭 커피가 아니라 다른 대상도 시킬 수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 자 기다리고 있어 이것도 진행형이네요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I am 하고 기다리다는 웨이팅 I am waiting 하시면 되구요 음 그냥 원래 여기서 끝이에요 기다리고 있어 라고 얘기하려면 I'm waiting 하면 끝인데 기다리는 대상을 써 주실 거면 for를 쓰고 대상을 넣어야 돼요 for the bus I am waiting for the bus I am waiting for the bus I am waiting for the bu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 라는 말만 하려면 기다리는 대상을 안 넣을 거면 I'm waiting 하고 원래 이렇게 예 이렇게 마침표 찍을 수 있는데 대상을 쓸 거면 for라는 단어를 쓰고 대상을 넣는다라는 거 예 그것만 챙겨 가시면 돼요 자 7시에 못 일어났어 아 나 오늘 7시에 일어났어야 되는데 7시에 못 일어났어 이렇게 얘기할 때 못 일어났어 내가 못 했어 그러니까 계속 해오던 거 couldn't 쓰시면 돼요 didn't 쓰셔도 되고요 I couldn't get up I couldn't get up 하셔도 되고 wake up 하셔도 되고 I couldn't wake up 하셔도 되고 get up 하셔도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wake up은 잠이 깨는 거 get up은 몸을 일으켜서 일어나는 거라는 그 디테일이 있는데 네 그냥 이 상황에서는 어떤 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I couldn't wake up 하시고 7시에는 at 하고 7 드시면 되죠 I couldn't get up at 7 혹은 I couldn't wake up at 7 하시면 됩니다 get up wake up 다 괜찮고요 couldn't didn't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I didn't get up at 7 이라고 하셔도 돼요 자 공원에서 좀 걸었어 내가 걸었어 공원에서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I 내가 걷다 아이고 I walked I walked 라고 하시면 되죠 I walked 자 그 다음에 공원에서 in the park I walked in the park 나를 보고 웃어주는 3형식인가요? 이 1형식일걸요 아마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smile at을 부동사로 보면 3형식이 될 수도 있고요 전치사 들어간 거를 안 친다 그러면 1형식이 될 거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I walked in the park 라고 하시면 되죠 좀 걸었어 I walked 공원에서 in the park I walked in the park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나는 좀 걸었어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만들어 놓고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네 영어가 만들어 놓고 보면 참 간단해요 계속 가겠습니다 어디서 찾았어? 자 질문할 때 의문문일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내용을 넣을 때는 그렇죠? 지금 어디 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의문사부터 먼저 쓴다 어디서라는 말부터 먼저 쓴다 그래서 where 어디서 네가 찾았냐 did you find it find란 단어도 목적어를 넣어줘야 되는 단어라서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where 어디에서 did you find it where did you find it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네 뭐 it 안 쓰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where did you find it 어디서는 where 찾았어 라고 얘기할 때는 did you find it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찾았어? 이렇게 물어볼 때 그렇죠 어디서라는 말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찾았어? 라고만 물어보려면 밑에 말 did you find it? did you find it?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변기 변기라는 단어 한번 배워볼게요 변기는 toilet 이라고 합니다 toilet 이게 변기에요 toilet toilet 그래서 변기가 막혔어요 라고 할 때 is is clocked 이게 맞나 clocked 잠시만요 제가 갑자기 네 맞네요 the toilet is clocked 이렇게 하면 변기가 막혔어 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네 요거는 그냥 재미삼아 알아가시고 toi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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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몇 시에 끝낼 거야 자 여기도 몇 시에 몇 시에 예 이 말을 먼저 해요 몇 시에는 what time 입니다 몇 시에 라는 말은 what time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낼 거야 뭐뭐 할 거야 상대방의 의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will you 라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끝내다 라는 단어는 finish 그리고 finish 이란 단어도 목적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it 이란 단어를 넣어주시면 돼요 what time will you finish it what time will you finish it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it 이란 단어 대신에 뭐 숙제면 what time will you finish homework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일이라고 일을 일 언제 끝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려면 what time will you finish your finish work 라고 하셔도 돼요 네 뭐 finish this project 라고 하셔도 되고 목적어는 넣으셔도 되는데 목적어 따로 안 넣으실 거면 it 이라는 단어 넣어주시면 돼요 what time will you finish i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니 전화기 좀 써도 될까 what time 니 전화기 좀 써도 될까 써도 될까 내가 허락 받는 거잖아요 Can I 하시면 돼요 Can I 쓰다 사용하다는 use죠 Can I use 이게 써도 될까 에요 써도 될까 Can I use 그 다음에 니 전화기 Your phone Can I use your phone 이렇게 하시면 되죠 Can I use your phone 니 전화기 좀 써도 될까 Can I use 사용해도 될까 Your phone Your phone 너의 전화기를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박스에 있는 말 자체를 단어처럼 외워 주시는 거예요 써도 될까 Can I use 그쵸 니 전화기 Your phone 그래서 요거를 외워 주시면 뭐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라고 얘기할 때 Can I use the bathroom Can I use the bathroom 이렇게 어 요 단어만 바꿔서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요렇게 그쵸 덩어리 덩어리 박스별로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내 이름 불렀어요 자 불렀어요 불렀어요 뭐 뭐 했어요 디즈죠 부르다는 call 디즈컬 디즈컬 이게 불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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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즈컬 내 이름 마이 네임 디즈컬 마이 네임 디즈컬 마이 네임 디즈컬 마이 네임 콜이란 단어는 전화하다 라는 뜻도 있는데 부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불렀어 디즈컬 나 불렀니 라고 할 때도 디즈컬 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디즈컬 마이 네임 내 이름 불렀어요 요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무엇을 봤나요 뭘 봤어요 야 거기서 뭐 봤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도 무엇을 이라는 말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질문할 때는 요런 내용이 나오면 무엇을 이게 what 봤니 봤니 디즈 씨 what 디즈 라고 하시면 되죠 what 디즈 라고 하시면 되고 혹은 뭐 뭘 봤나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면 뭐 디즈 씨 뭐 디즈 씨 뭐 더 칼 디즈 씨 더 칼 그 자동차를 봤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요 말을 잘라서 보는 거예요 무엇을 이라고 하는 거는 what 이구나 봤냐고 물어보는 건 디즈 씨구나 요렇게 외워 가시면 됩니다 자 어디서 샀어요 어디서 샀어요 어디서 where 샀어요 과거니까 디즈 하고 사다는 by 그리고 그것 이라는 단어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목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where where did you buy it? 이렇게 하는데 어 원어민들이 buy 란 단어 대신에 get 란 단어도 많이 써요 where did you get it? where did you get it?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get 란 단어의 원래 뜻은 없다 인데 예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내가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없다 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where did you get it? 이렇게 써도 어디서 샀어 이런 말도 됩니다 예 그리고 원어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where did you get it? 물론 예 가장 좋은건 buy겠죠 where did you buy it? 문법적으로는 buy를 쓰는게 가장 정확하겠죠 확실한 의미를 주니까 where did you buy i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본에서 샀어요 일본에서 샀어요 자 샀어요 buy의 과거 i bought it i bought it 하셔도 되고 예 혹은 뭐 i got it 이라고 해도 되죠 get의 과거 써서 둘 다 가능해요 i bought it 이것도 샀어요 i got it 샀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일본에서 in japan 하시면 되죠 i bought it in japan i got it in japan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예 목적어 it it 넣어주시는게 좋습니다 예 뭐 안 넣어도 소통은 가능하나 문법적으로는 틀린 말이니까 네 넣어주시는게 좋아요 i bought it i got it in japan 하시면 되고요 자 자 부모님을 생각해봐 자 여기도 생각해봐 라는 말부터 먼저 할 거예요 생각해봐 어 think 는 그냥 생각하다고요 어떤 대상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는 오브를 넣어주셔야 돼요 think of think of 해야 어떤 대상을 떠올려봐 네 머릿속에 어떤 대상을 떠올려봐 라고 할 때 think of 하시면 되고 너의 부모님 your parents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think of your parents think of your parents 너의 부모님을 떠올려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가져가실 거는 어떤 대상을 머릿속에 떠올리라고 할 때 think of 이걸로 얘기한다는 거 어떤 대상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 think of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버스를 놓쳤어 여기서도 놓쳤어 라는 말부터 먼저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놓친 거니까 i 라는 말 넣어주시고 놓치다는 miss죠 근데 놓쳤어 과거니까 i missed i missed 하시면 되고 버스는 the bus 그래서 i missed the bus 라고 하시면 되죠 아 나 버스 놓쳤어 i missed the bus 그래서 버스 같은 거 놓쳤을 때 쓰는 단어 miss miss 이 단어 외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missed the bus 나 버스 놓쳤어 자 또 계속하겠습니다 영어 공부하고 싶어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 여기서도 공부하고 싶어 라는 말을 먼저 할 거고요 제가 뭐뭐 하고 싶어 라는 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어요 i want i want 나 하고 싶어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여기 don't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하고 싶어는 i want i want i want to 공부하고 싶으니까 i want to study i want to study i want to study 공부하고 싶어 영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i want to study english 나는 영어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단어 배워볼 건데요 어 바닥 이라는 단어 벽 이라는 단어 천장 이라는 단어 순서대로 볼게요 그냥 제가 이거 바닥 바닥은 floor 라고 하시면 됩니다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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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닥이고요 벽 벽 벽은 ceiling 이라고 합니다 ceiling ceiling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wall wall 이라고 하면 되고 예 천장 이게 ceiling 예 큰일 날 뻔했네요 바닥은 floor 벽은 wall 천장은 ceiling 예 ceiling 요거는 wall wall 요거는 floor 요런 식으로 발음 나겠네요 그쵸 floor wall ceiling 바닥 천장 우리가 있는 곳에 어디에 계시든 바닥이 있을 거고 벽이 있을 거고 천장이 있을 거잖아요 예 쳐다보시면서 한 번씩 해보시면 어 외워지실 거예요 자 나랑 같이 공부할래? 자 공부할래? 뭐뭐할래? 뭐할래? will you study 그렇죠 뭐할래? 라고 상대방한테 위중을 물어볼 때는 will you 하고 물어보면 되죠 공부니까 will you study? will you study? will you study? 하시면 되고 나와 함께 with me 나와 함께는 with me will you study with me will you study with me 나랑 같이 공부할래? will you study with me 이렇게 하시면 돼요 will you study with m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네 이름 말했어?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네 이름 얘기하라고 했잖아 네 이름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봤을 때 쓸 수 있는 문장이 될 것 같고요 자 말했어는 did you 말하다 say did you say 말했어? did you say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했어? did you say 어 네 이름 your name did you say your name? did you say your name? 네 이름 얘기했어? 네 did you say your nam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했어? did you say? 네 did you say? 요거 요걸 외워주셔야 돼요 말했어? did you say? 네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몇 시에 갔어? 여기도 몇 시에 뭐 언제 누가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부터 얘기하겠죠 what time what time 이게 몇 시에요? what time 갔어? did you 뭐 고 하셔도 되는데 어 leave 란 단어 배워볼게 what time did you leave? leave는 떠나다죠 그러니까 몇 시에 떠났어? 몇 시에 떠났어? 몇 시에 갔어? 이런 얘기잖아요 what time did you go 하셔도 되고요 what time did you leave? 라고 하셔도 됩니다 what time did you leave? 몇 시에 떠났어? 그렇죠 what time did you leave? 몇 시에 떠났니? 이렇게 그래서 몇 시에? 라는 박스 갔어? 라고 할 때 did you leave? 혹은 did you go? 상황에 따라서 go가 좀 어울릴 때도 있을 것 같고 leave라는 단어가 좀 어울릴 수도 있을 때 같고 고 디앙스는 좀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 지금은 갔어?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지? did you leave? 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래?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어요 어? 너 여기서 이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래? 이래는 뭐죠? do you work? 바로 나와야 돼요 이래? do you work? 이래? do you work? 단어니까 외웠으면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here do you work here? do you work here? do you work here? 여기서 이래? 그렇죠 여기서 이래? do you work here?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자 뭘 만들 거야? 야 너 뭐 만들 거야? 이런 거죠 뭐 만들 거야? 제가 단어는 한국어는 무엇을 만들 거야 써놨지만 보통 우리가 하는 말로는 뭐 만들 거야? 이거죠 뭐 무엇을 이 말을 먼저 하겠죠 what 만들 거야 이 사람의 의지니까 will you 만들다 make what will you make? 그리고 얘는 make란 단어는 목적어를 받아요 그렇죠 어? 이거 받는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it 써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해석이 이상해져요 무엇을 너는 만들 거야 그것을 그렇죠 무엇을 넌 만들 거야 그것을 이렇게 하니까 아 얘 자체가 얘가 목적어구나 얘 목적어가 이미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무엇을 will you make? 넌 만들 거야 라고 했으니까 예 목적어를 받는 단어도 이 상황에선 안 넣는다 예 what will you make it? 이렇게 안 해요 예 그렇게 하면 이상해집니다 해석이 what will you make? 너 뭐 만들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말 안 했어 나 아무 말 안 했는데 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 아무것도 아무것도 발설하지 않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어 안 했어 I didn't 말하다 say I didn't say I didn't say 아무것도 anything 하시면 되죠 I didn't say anything I didn't say anything I didn't say I didn't say 말 안 했어 아무것도 anything 그렇죠 그래서 이 박스만 잘 외워 주시면 뭐 한국어 어순이나 영어 어순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영어 어순이라고 어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예 그냥 이 박스 자체를 자꾸 맞는 연습을 하다 보면 쉽게 외워질 거고 예 그러면 뭐 굳이 영어 어순 안 배워도 말할 수 있어요 I didn't say anything I didn't say anything 그 다음 아무것도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가 영어로 보죠 안 들려 안 들려 I can't hear 아이고 I can't hear I can't hear 안 들려 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나는 들을 수 없어 I can hear 들을 수 없어지만 이거를 I can't hear 라고 써놓고 안 들려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안 들려 I can't hear 아무것도 anything 넣으시면 되고 제가 여기에 뭐 I can't hear 네 목소리 그러면 뭐 Your Voice I can't hear your voice 이렇게 해도 되지만 뭐 그냥 영어에서는 이렇게 하기도 해요 I can't hear you 네 말 안 들려 라고 할 때 I can't hear you 라고 하기도 한다 이거는 뭐 다른 얘기니까 지워버리고 아무튼 안 들려는 I can't hear 아무것도 anything 그렇죠 I can't hear anything 아무것도 안 들려 또 보겠습니다 도움 필요해요 도와줄까요 도움 필요해요 외국인이 지도를 펴고 지하철역이나 이런 관광지에서 두리번 두리번 거리고 있다면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필요해요 Do you need Do you need Do you need 도움 Help Do you need help Do you need help 그렇죠 뭐 Do you need my help Do you need any help 뭐 이렇게 뭐 앞에 헬프 앞에 좀 붙일 수 있는 말이 있긴 하지만 네 그냥 가장 심플하게 만들자면 Do you need help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Do you need help 도움이 필요한가요 네 외국인 어느 정도 좀 어 길 안내나 회화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으시다면 네 관광 여행원 여행원 외국인들에게 가서 한번 말 건너보세요 Do you need help 이렇게 말을 건네 볼 수 있습니다 자 차를 빌려줘 차 빌려주세요 차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때 빌려줘 이것도 명령문이에요 follow me 외워버리세요 빌려줘 follow me 어 죄송합니다 내가 랜드인데 랜드인데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랜드미 네 랜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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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빌려줘 랜드미 빌려줘 랜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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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줘 랜드미 여기서 해석할 때 이 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나에게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빌려줘 나에게 빌려줘 나에게 니 차를 빌려줘 나에게 니 차를 그러니까 나에게는 굳이 해석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빌려주세요 라고 할 때 미까지 같이 넣어서 외우시라는 거예요 랜드미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빗자루라는 말도 한번 배워볼게요 빗자루 이게 우리가 자주 쓰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 의외로 이게 영어로 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빗자루는 부름 이라고 합니다 부름 부름 생소하죠 이게 단어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빗자루를 영어로 이렇게 해요 부름이라고 얘기해요 부름 부름 스틱 스틱을 붙이셔도 되는데 스틱을 붙이면 좀 굉장히 긴 빗자루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부름 스틱 괜찮아요 아무튼 짧게 얘기하려면 부름 이라고 하면 빗자루예요 빗자루 빗자루를 영어로 부름이라고 한다 이거 뭐 스펠링 안 외우시고 이것만 외우셔도 돼요 소리 부름 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고 알파벳 B가 부소리나잖아요 V 하고 R, O, M은 방이죠 그러니까 스펠링 외우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브름 브름 하시면 빗자루입니다 자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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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미 보여주세요 쇼미 하시면 돼요 이것도 보여줘 나한테 보여줘 나에게 보여주세요 쇼미 신분증은 your id 라고 하시면 되요 우리 어디 그 사이트 같은데 가입하면 id 입력하잖아요 id가 신분증이라고 보셔도 되요 show me your id 아니면 뭐 뒤에 card 말 넣어주셔도 되요 show me your id card card는 거의 안와도 되요 show me your id 하시면 너의 아이덴티티의 줄임만이거든요 너의 신분을 나타내는 카드에요 show me your i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호텔에 묵었어 나 묵었어 어디에 머물렀어 그러면 I stay 이게 머물다인데 과거로 I stayed 나는 묵었어 I stayed 묵었어 어디에 at a hotel 호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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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할 때 at 붙이시면 되요 I stayed I stayed at a hotel 나는 묵었어 호텔에 I stayed at a hotel 이렇게 말씀하시면 호텔에 묵었어 너 여행 갔을 때 어디서 잤어? 나 호텔에 묵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I stayed at a hotel 야 그거 어디에 뒀어? 그거 어디에 뒀어? 여기서도 어디에라는 말부터 해야겠죠 어디에는 where 뒀어 과거니까 did you put it 푸시라는 단어가 노타란 뜻인데 푸시라는 단어가 노타란 뜻인데 요거도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it 이란 단어까지 써주시면 좋고요 where did you put where did you put it 그리고 it 대신에 다른 단어 넣으셔도 되죠 where did you put your back 니가방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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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그것을 뒀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키 주세요 키 주세요 제가 대신 주차해 드릴게요 키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주세요 뭐죠 give me 주세요 give me 보여주세요 show me 빌려주세요 lend me 다 뭐뭐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me를 넣어서 쓰는 단어들이 있죠 지금은 세 개만 외워가세요 빌려주세요 lend me 보여주세요 show me 주세요 give me 하시면 되고요 자동차 키 give me the car key give me the car key give me the car key 라고 하시면 되죠 give me 자동차 키 주세요 give me the car key give me your car key 넣으셔도 되는데 그냥 심플하게 자동차 키 주세요 키 주세요 라고 할 때는 더 라는 전사를 붙이는 게 가장 심플해요 give me the car ke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주세요 자동차 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세요 give me 자동차 키 the car key 문을 당기세요 문은 미니 무는 미는 문이 있고 당기는 문이 있죠 당기다은 풀이요 풀 풀 풀 더 도어 풀 더 도어 당기세요 풀 문을 더 도어 풀 풀 풀 풀이라고 해요 풀 나온 김에 뭐 미세요 미는 건 푸시죠 푸시 더 도어 풀 더 도어 푸시 더 도어 풀 더 도어 이렇게 당기세요 는 푸시 그리고 요거 대문자로 써야겠죠 풀 더 도어 푸시 더 도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문장을 만들려면 마시면서 찍어야 되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언제 만났어 너는 언제 만났냐 언제 만났어 언제 이런 말 오면 요거부터 먼저 한다 웬 만났어 디즈 미트 웬 디즈 미트 너네 언제 만났니 웬 디즈 미트 이라고 하시면 되고 어 유라는 요 단어는 단수 또 유고 복수도 유에요 그러니까 너도 유구요 너희들 또 유에요 그래서 너희들 언제 만났어 이것도 웬 디즈 미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웬 디즈 미트 쓸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유가 단수도 커버할 수 있고 복수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 디즈 미트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누굴 만나고 싶어 누굴 만나고 싶어 누구를 수죠 후 만나고 싶니 두 유 원 투 두 유 원 투 미트 후 누구를 두 유 원 투 미트 두 유 원 투 원하니 미트 만나는 거를 만나고 싶어 두 유 원 투 미트 만나고 싶어 두 유 원 투 미트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만나고 싶어 두 유 원 투 미트 만나고 싶어 두 유 원 투 미트 그래서 나 만나고 싶어 그럼 두 유 원 투 미트 미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걔 만나고 싶어 두 유 원 투 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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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누구를 이런 말과 결합을 했으니까 후 두 유 원 투 미트 후 두 유 원 투 미트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원트 투 가 뭐 뭐 하고 싶다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다섯 시에 도착했어 너 다섯 시에 도착했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도착했어 과거네요 그러니까 디즈 도착하다는 거죠 어라이브 디즈 어라이브 이게 도착했어 란 말이죠 도착했어 디즈 어라이브 도착했어 디즈 어라이브 아십니까 다섯 시에 앗 파이브 아이고 디즈 어라이브 앗 파이브 디즈 어라이브 앗 파이브 디즈 어라이브 앗 파이브 하시면 되고 여기도 만약에 이 말을 내가 외우고 있으면 언제 도착했냐 이렇게 얘기할 때 언제란 말 먼저 하고 when did you 어라이브 when did you 어라이브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도 쓸 수 있고 다섯 시에 도착했어 라고 할 거면 디즈 어라이브 앗 파이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다섯 시에 시간을 넣어서 물어볼 거면 앗 파이브를 뒤로 디즈 어라이브 앗 파이브 하시면 되고 언제 라는 말을 듣고 싶으면 when did you 어라이브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내 지갑 본 적 있어? 본 적 있어? 네 지난 시간 월요일날 가본 적 있어 배웠어요 가본 적 있어 어디에 가본 적 있어? 뭐였죠? have you been to 가 본 적 있어? 근데 본 적 있어? have you seen? have you seen? 외워주시면 돼요 너 얘 동생 본 적 있어? 너 얘네 아빠 본 적 있어? 너 내 가방 본 적 있어? 야 우리 강아지 너 지나가는 거 본 적 있어? 야 걔 오늘 아침 본 적 있어? 본 적 있어? have you seen? 외워주시면 돼요 본 적 있어? have you seen? 문법 생각하지 마시고 외우시면 돼요 일단 외우시면 됩니다 본 적 있어? have you seen? 내 지갑? my wallet have you seen my wallet? have you seen my wallet? 그래서 저도 문법을 한때 가르쳤고 아이들한테 저도 문법 강의도 많이 했고 하긴 한데 이런 말에 자꾸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이잖아요 문법 이름을 갖다 붙이면요 이게 말할 때는 진짜 도움이 안 돼요 정말 제가 제 경험인데 문법을 또 배워야 될 땐 있는데 저도 이게 좀 딜레마긴 한데 최대한 문법에 이름 붙이지 마시고 그냥 본 적 있어? have you seen? 이렇게 배워주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게 훨씬 더 빨리 들어요 말이 have you seen my wallet? 네 지갑 본 적 있어? 이렇게 배워주시면 되고요 단어 배워 보겠습니다 거울 거울은 미러 라고 하시면 되죠 미러 미러 거울 거울은 미러 네 이 단어도 어려운 단어 아닌데 막상 거울이 영어로 뭐지? 라고 하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게 어 굉장히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퀵 저어주면 얘가 떠오르잖아요 자꾸 떠오르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아는 단어라도 한 번씩 써보고 얘기해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거울은 미러 왜 왔어? 왜 왔어? 왜는 why 왔어는 뭐죠? did you come why did you come? why did you come? 왜 왔어? why did you come? 뭐 여기에라는 말 넣어도 되죠 why did you come here? 여기에라는 말을 넣으셔도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왜 왔어? why did you come? 왜 왔어? why did you com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why did you come? 왜 왔어? 또 다음 보겠습니다 어떤 영화 좋아해요? 자 영화에서 또 자주 쓰이는 뭐 이제 의문사라고 해야 될까요? what kind of 란 단어가 있어요 what kind of what kind of는요 어떤 종류의 라는 말이에요 what kind of movie 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영화를 이라는 말이 돼요 what kind of movie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합니까? 네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린 건데 문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문법 규칙에다가 이름 갖다 붙이는 거 막 투부정산 이름 갖다 붙이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규칙은 알고 계셔야죠 규칙은 알고 계시되 규칙에 이름 갖다 붙이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자 또 계속 가볼게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액션 영화를 좋아해요인데 좋아해요 라는 말부터 먼저 하시면 돼요 좋아해요 do you like 하시면 되죠 do you like 좋아해요 do you like 좋아해요 do you like 하시면 되고 액션 영화가 뭐죠? 액션 movies 하면 되죠 do you like 액션 movies do you like 액션 movies 하시면 됩니다 do you like 액션 movies 하시면 되고 이다영님 감사합니다 do you like 액션 movies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 이게 계속 말이 끊겼다 끊겼다 계속 이어지는데 규칙은요 알고 계셔야 돼요 문법 규칙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규칙은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려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때에 따라서 계속 배우셔야 될 주칙들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예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문법은 배우고 계신 거예요 문법은 배우고 계신데 그 문법의 이름을 제가 알려드리지 않을 뿐 문법은 배우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do you like 액션 movie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해변에서 시간을 보냈어 자 시간을 보냈어 I spend time 시간을 보내다인데 시간을 보냈어 과거니까 spent로 갈게요 과거용으로 그래서 I spend time I spend time 하시면 되고 tt 붙어 있으니까 t는 한 번만 발음합니다 여기 t와 여기 t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I spend time I spend time 하시면 되고 I spend time 해변에서 at the beach at the beach 하시면 되죠 I spend time at the beach 하시면 되고 이거 발음하실 때 길게 하셔야 돼요 beach 짧게 beach 라고 하면 욕이 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I spend time at the beach 라고 하시면 되고 요즘 한동안 안 했는데 확장할 수 있죠 I spend time at the beach with my family 이런 말 확장할 수 있죠 이거는 뭐죠 나의 가족과 함께 라는 그냥 말 덩어리 하나죠 말 덩어리 하나 그냥 딱 붙일 수 있어요 I spend time at the beach with my family on the beach on the beach 도 괜찮습니다 I spend time at the beach with my family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고요 오랜만에 확장했네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안 하셔서 그렇지 시작만 하시면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모여있는 이유가 다들 영어로 말하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말하고 싶은 그 꿈 할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있어요 자 할 수 있어요 we can do 하시면 되죠 이렇게 주어는 뭐 I can do you can do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말하는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we can do 당신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이렇게 자 무엇이든지도 anything 예 anything 그래서 부정문과 anything이 만났을 때 아무것도 라는 뜻이 되는 거고 긍정문과 만나면 무엇이든 이란 뜻이 돼요 anything 이라는 말이 부정문 여기 낫이 없죠 이거 긍정문이잖아요 긍정문과 만나면 무엇이든 이란 뜻이 되고 anything 이란 말은 부정문과 만났을 때 아무것도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이렇게 부정문을 만들어버리면 we can't do anything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 부정문이 딱 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이 되고 이게 긍정문으로 바뀌는 순간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we can do anything 우린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